스포츠 저녁 근데 아니 바깥집에서 놀자 베너부터 살짝 잤어라 여기서 자야죠 만나네요 여기에서 눌려? 밑에서 눌려? 꺼? 어 잠시 후, 화창고행도 휴게소 오겠다 잠시 후, 화창고행도 휴게소 오겠습니다. 잠시 후, 화창고행도 휴게소 오겠습니다. 통행 요구는 송관이 고향, 진도대교에요? 송관이 고향, 진도대교에요? 약간 제주도 분위기가 나요. 더 좋다고 합니다. 구경 위 axle게 전원에 시켜드리고 두 사람은 한 잔은 여기 보았어요. 어디에 서서 여기가 엄청 많아. 왜요? 여기요? 아 아파에 봤던 이차 아니요? 맞아요 이렇게 생겼던데, 몸에 몽땅 내려온다. 어쩐디야. 여기 찍어줄게. 검졸살. 여기 찍어봐. 손가에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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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어? 응. 여기. 여기 있잖아, 여기. 찍게. 송가에 앉으니. 지금. 여기. 여기. 문 열렸다. 들어오라 온가. 캤시 와 주문데. 성냥이 집에 도착했어요 응? 대추가 대파되요 이건 안 된 돈이에요 대파 이리 와봐 다행히 아빠 나오면 아빠 성취 오오오오 다행히 아빠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어? 어? 인터뷰 못 만나는 소감 1시간 기다렸다가 그냥 못 만나보고 가요 송가인 아버지 근데 이 블랙버스에 찍힌거 봤어요 대파밭갓인데 물주로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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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